병원장은 왜 찾아가셨어요? 부고마라는 말만 듣고 의료사고를 의심하신 거예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증거가 또 있습니까? 저는 드릴 말씀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아들이 왜 죽었는지 그 진실부터 밝혀주세요. 그거 밝혀주시면 형사님 알고 싶은 거 다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드님 진실을 밝히고 싶으시면 아는 걸 다 말씀하셔야죠. 저한테 다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입을 다물어야 우리 아들에 대해서 더 열심히 수사하실 거잖아요. 우리 지효가 죽었을 때는요. 어떻게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물어보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아들이 왜 죽었는지 밝혀주실 때까지는 어떻게 병원장에 죽었는지 못 알려드려요. 우리 아들이 왜 죽었는지 밝혀주실 때까지는 어떻게 병원장에 죽었는지 못 알려드려요. 우리 아들이 왜 죽어버렸어요. 우리 아들 ... 2018년 12월 22일 토요일 청인중학교 3학년 임지혁, 이대웅, 최민우, 허재웅 군이 학교 체육관에서 농구를 하다가 황불로 하다가 황부경 씨의 아들 임지호 군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임지호 군은 급하게 한결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고 황부경 씨는 아들의 사망 원인을 의료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병원장이 추락한 거고요. 아들 죽음 때문에 화가 난 황부경 씨가 병원장을 민 건지 벼랑 끝에 몰린 병원장이 자살을 한 건지 결국 임지호 사건을 봐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 119에 신고는 했는데 데려간 건 병원 구급차라. 일단 119 신고 내역부터 확보할게요. 저 은웅구 부부 사건은 뭐 좀 나왔어? 딱 그 시간대에 돌아다닌다는 생수통 배달부를 찾았는데 날짜가 안 맞아요. 서줌이 집을 다 쓰러 왔으니까 싹 쓰러 왔으니까 한번 뒤져봐야죠. 그래 뭐 두 사건 한꺼번에 하기는 복잡하니까 분담해. 병원장이랑 임지호 사건은 최 형사가 내가 맞고 은웅구 부부 사건은 이 형사와 신 형사가 맞다. 네.